오 마이 갓, 이게 일어났어요. 이게 일어났어요. 그러면 우리 잭 형하고 1년 만에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. 잭 형이 좀 저쪽으로 가시고 준비됐어요? Are you ready? 자, 음악 주세요. 정답, 정답, 정답. 정답, 정답. 정답, 정답. 원호원, 나의 하나. 잘한다, 진짜. 진짜 너무 사랑해, 진짜. 진짜 노력해야 되겠다. 이명승 오늘 또 깨달았다. 진짜 이펙트 해야 되겠네. 자, 다음 노래. 끌어올린다, 끌어올린다. 아, 이거 제목 뭐죠, 이거? 정답, 정답. 빨간맛, 레드벨벳. 오케이. 오케이. 제목 뭐죠, 이거? 정답, 정답. 빨간맛. 이 형이. 야, 이 형은 이렇게 소화하네. 와, 뭔가 뭐. 아, 대박이야. 이 형은 정말 흥이. 넘치다 못해 그냥 바다 갔다. 이 형님 진짜 최고야. 아, 진짜. 아니, 오케이. 근데 솔직히 형 보면. 박명수 리듬 좋아요.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.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.